자, 2020학년도 9월 5평 9번 볼게요. 자,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래요. 옳은 거. 한번 보자고요. 인조가, 인조가 남한산성. 즉, 뭐예요? 병자호란의 키워드는 남한산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라는 거죠. 병자호란. 병자호란의 결과, 아까 두 가지 기억하자고 있죠? 첫 번째가 구신관계 수영. 두 번째가 북벌. 이렇게 될 겁니다. 알겠죠? 가볼게요. 동영부라고 하면은 이것은 원나라 간섭기였죠. 원나라가 설치한 것이고, 천리장성 하면 두 번 있다고 했습니다. 첫 번째가 고구려.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해가지고 쌓았던 것이고, 두 번째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쌓았던 것이 천리장성. 이름이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거. 포인트 잡았었고요. 그 다음에, 자, 지금 조선시대죠. 조선. 조선시대인데, 나랑연합군을 하려면은 삼국시대에 가야 되는 것일까? 아니고. 정답은 4번이고.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된 건데, 이것은 어느 왕 때였어요? 선덕여왕 때, 선덕여왕 때 승려, 자장의 건의. 신라시대죠. 자장의 건의에 따라서 건립된 것이고, 이것이 몽고에 침입 당시에 소실되었다.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입니다. 됐죠? 여기까지. 여기까지 보시면 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